자 금일 제약바이오 오전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한번 좀 풀이 죽는 모습이 잠깐 나타났죠 자 그러고 지금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상당히 흔들 겁니다 심리를 흔들어 대야 되죠 그래야지 개인들이 섣불리 접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겠죠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은 조금 흔들어 대도 잘 물량이 나오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눌렀다가 상당히 이제 제약바이오 별로 힘을 못 쓸 거다라는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가 다시 올려주면 자 이제 아까 못 팔았던 부분 오늘 뭐 상당히 크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뭐 생각보다 약하구나 지금 다시 올려주니까 매도해야지 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또 올라서다가 좀 한번 꾹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 분위기가 오늘 계속 전개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방향은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흔들면서 올라갈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겠죠 자 지금 오전에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다가 한번 또 꾹 눌러주고 다시 또 올라서고 있죠 분봉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에서 가장 강합니다 쭉 올랐다가 한번 쭉 눌러줬죠 그리고 다시 상승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쭉 눌렀죠 한번 꾹 눌러주고 다시 상승 자 이 첼비도 한번 올랐다가 꾹 눌러주고 다시 상승 자 이런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죠 다 똑같습니다 안토로젠도 올랐다가 꾹 눌러주고 다시 상승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너무나 조정을 많이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위치에서 이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SK바이오팜 정말로 강력하게 힘을 보여줬죠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시총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지금 뭐 모든 관심이 여기 집중이 되었었죠 자 시총이 상장하자마자 예상 시총이 2배가 됐죠 이제 10조입니다 10조 자 10조짜리 회사가 나왔죠 매출액 1200억의 영업순이익 계속 적자죠 원래 바이오회사가 그렇습니다 매출이 좀 나오더라도 계속 적자 보는 게 바이오회사죠 그러나 시가총액 10조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계속 적자를 보고 아마 2020년도 올해도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날 수 있겠지만 이 제약바이오투자는 이런 재무제포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뭐 미국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엄청난 적자가 연속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35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미래 가치를 보고 SK바이오팜이 가진 약물의 가치를 보고 시총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10조가 됐는데 외국인 소진율 7.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HLB 한번 보면은 SK바이오팜은 뇌전증이죠 뇌전증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HLB는 항암 전문 기업이죠 그리고 리보세라디븐 확장성 부분에서 본다면 SK바이오팜에 뒤지지 않죠 오히려 훨씬 더 확장성이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외국인 소진율은 SK바이오팜의 두 배 가까이 되죠 이제 13.18%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보유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소진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일도 이런 분위기면 내일도 SK바이오팜은 상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뭐 한 13조 되겠죠 13조 그 다음날 삼친다 그러면 거의 뭐 17조 가까이 될 겁니다 17조 그렇게 벌어져 버리죠 자 그렇게 본다면 HLB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로 볼 수 있겠죠 항암제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HLB고 그리고 FTA 승인 신청이 이제 올해 진행이 되는 거죠 곧 진행이 될 텐데 진행이 되면은 승인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바로 따라하고 있는 게 간암 3상에 대한 FTA 승인 신청 간암 1차 3상을 하고 있죠 자 그 부분은 시장성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 약물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SK바이오팜 대비해서 다른 바이오주들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 되었다 이렇게 비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HLB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말로 많이 내려서 9만원대에 시총이 4주 7천억이다 보니까 SK바이오판보다 절반밖에 안 되죠 지금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일 되면 더 차이가 나겠죠 내일도 분위기상 상한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주들로 지금 상당한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상황을 보면 코스닥조 이제 드디어 들어오고 있죠 자 외국인들 특유의 흔들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샀다 팔았다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도 방향을 하방에서 상방하방 기관은 보통 이렇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데 외국인은 순식간에 샀다 팔았다 이렇게 막 흔들어 대죠 주로 이렇게 흔드는 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많이 전개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지금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미국 시장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은 어제 1.4%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죠 자 그렇게 하락을 이끈 주체가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SK바이오팜 시총이 10조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제약바이오 그동안에 하락도 워낙에 큰 폭으로 하락을 막고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크게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시장 분위기는 결국은 이 기관도 매도가 코스닥 쪽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좀 매도를 하다가 지금 다시 방향을 조금 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어제 하락폭도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그러나 미국 중심에 나스닥은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키맞추기 차원에서라도 이 코스닥 쪽 지수가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좀 흔들고 있지만 지금 가격에서 9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자 이런 가격에서 흔들릴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맞을 만큼 맞았죠 이 맞을 만큼 맞고 나서 지금 와서 이제 겁을 내면서 아 이거 정말로 무서운데 이렇게 할 만한 위치인가 시가총액인가 자 이거를 정말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주들만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보면은 주주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리를 흔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흔들어 대고 있죠 자 거기에 같이 흔들리는 주주들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흔들려서 나는 이 정도도 만족한다 2% 올랐으니까 아 됐어 이 계작주 이거 나 못 믿겠어 그러면 지금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팔고 나가야죠 믿지 못하는데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팔고 나가서 SK 이런 거 믿을만 하면은 여기에 가서 이제 매수 받쳐 놓으면 되겠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뭐 지금까지 정말로 믿은 개인 투자자들 정말로 이제 리버스의 가치를 본다 그러면 지금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외국인은 쓸어담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겁을 내야 될까 좀 제대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신감을 잃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리보세라닉이 뭐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회사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더딜 뿐이지 그게 뭔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SK바이오판보다 이 HAB가 시총이 절반 수준까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을 이유가 정말로 있을까 정말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좀 뭐 아 이거 이렇궁 저렇궁 할 수 있겠지만 레퍼런스 딱 있죠 레퍼런스 여기 딱 있죠 레퍼런스 자 리보세라닉 가지고 올라선 것만 이만큼이죠 이만큼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간이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이만큼 올라간 거를 다 보여줬죠 그리고 주봉상 여기도 보면은 올라갔다 조정받을 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6주까지도 내려섰다가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고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흐른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 심리를 흔들만한 그런 분위겠지만 여기에 흔들릴 이유가 정말로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